물실물로 처음 봐. 윌슨은 항상 인기쟁이야. 저러고 있었구나. 윌슨이 아무 얘기도 안 하네. 너 언제 나가게 해? 근데 나 옷만 입는데. 너 옷 입는데 100만 년 걸리잖아. 뭘 100만 년 걸려. 왜 빨리 부르셨어요 저를. 빨래 소리 나면 나한테 알려줘. 빨리 좀 해. 또 뜻이 다르네. 성인 군자네, 성인 군자네. 뭐 하냐? 신발 골라. 너무 편해서 맨날 신고. 여름에 저거만 한 게 없어. 너 근데 이거 남는 거 없어? 참 좀 남는 거 없어? 있어, 있어. 나도 이거 지금 착살나서 좀 구글라고. 여기 있어. 약간 그... 여기도 그냥 떼면 되는 거 아니야? 안 돼! 데뷔 더 가만 대면! 거기서 그냥... 안 돼! 안 돼! 그것도 따로 있어. 모아놨어. 저거 많이 먹었다. 엄청 많아. 욕심내지 마라. 나 뒤집자, 이게. 좀 귀엽긴 하다. 좀 귀엽게 해. 안 돼! 너무 귀엽다. 아니, 왜 저렇게 집에만 오는 거야? 감사합니다.